네, 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테마 점검해 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명과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굉장히 귀하신 분인데 저희가 어렵게 영입해서 모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양시장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시원한 반등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와 또 디폴트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은 그럭저럭이지만 여전히 가는 테마는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쪽 주목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업계의 특투자 경쟁 격화됐다. 국내 반도체주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꼽아봤습니다. 사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더라도 4%대 강세로 거래 마쳤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 증시도 SK하이닉스, IT투톱, 삼성전자가 1에서 2%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머지 유진테크도 3%에서 코미코도 2%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AP 시스템, PSK 홀딩스 역시나 이래서 2%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요. 미국의 제재가 중국에는 좀 우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주요 포인트를 잡으시면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고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주총회는 워낙 주가 상황이 좋았어서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상 올해는 고점을 형성하고 가장 저점일 때 주주총회가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 부분에서 주주들이 삼성전자의 과연 어떤 표심을 보여줄지 최근에 대선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주총회에서도 생각보다 활기가 굉장히 뛰어뛰고 있다는 그런 모습과 이야기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만큼의 힘을 응집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주총, 삼성전자의 앞으로 흐름이 얼만큼 좋아질지 거기에 대외 환경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단기 악재, 즉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었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된 이슈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오히려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반도체는 단기간으로는 어느 정도 악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구간이 드디어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대외적으로 좀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그런 말들에 비해서 수치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특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1, 2분기가 비수기고 3, 4분기가 성수기인데 1, 2분기 때 오히려 성수기 못지않은 그런 좋은 호황을 기대하고 있는 섹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도체 올해 좀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한번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은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담아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중에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 마이크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투자 포인트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두산 그룹에서 테스나를 인수를 했는데 테스나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이제 글로벌 탑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뽑아오면 국내에서 하나 마이크론과 테스나, 네페스 세 종목을 보통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 마이크론은 제가 왜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메모리 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계속적으로 지속 투자를 통해 양쪽 다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이닉스와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넓은 시각으로 봤었을 때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삼성전자 향도 짓기 때문에 메모리, 비메모리 전체적으로 다 같이 증가를 할 것 같고 단순히 현재 주가가 조금 눌린 것은 워낙 작년에 반도체 빅사이클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 것에 비해 지금 생각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 영향을 피할 수 없던 부분이었고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던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드디어 왔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목표가로는 2만 2천 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로는 1만 5천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담아봐도 괜찮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의 관심주로는 하나 마이크론 꼽아 주셨습니다 목표주가는 2만 2천 원, 손절 라인은 1만 5천 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점검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탑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진만 팀장의 오늘 주제는 지수 오락가락, 지금은 실적주 먼저 챙길까라고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시장 참 많이 어렵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디폴트, 금리 인상 정말 이럴 때는 실적주가 답일까요? 사실 실적 비수기 공간입니다 대부분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이제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주를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 생각보다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이미 주가는 계속 꾸준히 오릅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실적주를 담아야 되고 실적이 막 발표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슬슬 매도의 시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런 비수기 구간, 오히려 지수가 어려워서 실적주들이 지수 영향을 받아서 밀린 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비수기의 실적주를 좀 담아보자 워낙 좋은 종목들도 매력적인 구간이 많이 도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투자 포인트로 잡으셔서 이제 한번 매수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려 비수기를 저희가 역 이용해서 담아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중에서 담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LX 세미콘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LX 세미콘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실제로 대외적 반경이 외형적 성장을 같이 이루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직전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워낙 이제 작년에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분할 이제 사명을 변경 후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저점을 잘 다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도 이제 매출이 이제 1조 8천억 원, 영업이 3,700억 정도 나왔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발전을 많이 했고요 이제 디스플레이 부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현재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작년부터 나올 수 있는 전력 반도체 쪽을 올해 굉장히 큰 먹거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런 저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주가도 옆으로 잘 누르고 있습니다 즉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기업이 아니라 바닥에서 어느 정도 지수 바닥이 잡혔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을 컨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LX 세미콘이 갖고 있는 매력 또는 단기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모멘턴 좀 편안하게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매수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로는 이제 13, 단기적으로는 10%대 요즘 짧게 보시는 게 좋은 게 워낙 외부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10% 구간대에는 한 번 정도 이제 정리 구간이 왔고 그 밑에서 다시 한 번 잡을 기회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로는 14만원, 손절가로는 10만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관련해서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는 LX 세미콘 꼽아봤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14만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10만원으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